교사의 괴롭힘으로 3년간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회장 출신의 한 학생의 죽음을 보도한 부산 MBC 뉴스와 관련해 경찰과 교육청이 동급생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.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끄는 고등학교 2학년 A양과 중학교를 같이 다닌 학생들을 상대로 B씨 등 교사 2명의 괴롭힘 관련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A양의 휴대전화에는 처음 극단적 시도를 하게 됐던 이유로 교사 B씨를 지목하는 메모가 발견되는 등 A양이 교사의 괴롭힘으로 수년간 괴로워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.